2027년 개 식용과 보신탕집 운영 금지를 앞두고 정부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. 폐업하는 농장주에게는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보상하고, 관련 식당에는 철거비 등으로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. 하지만 육견업계는 지원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. 또 폐업 후 남는 개들에 대한 관리 방안도 뚜렷하지 않아서 논란이 예상됩니다. 최윤영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보신탕집 골목입니다. 지난 2월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다소 한산해졌지만 음식점들은 아직 꽤 그대로 있습니다. 2027년 2월부터는 이들 보신탕집과 개 농장의 운영이 완전히 금지되는데 정부가 이를 위한 보상 방안을 내놨습니다. 먼저 개 농장에는 마리당 최소 22만 5천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보상합니다. 농가당 평균 사육 마리수인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라면 최대 2억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폐업하는 유통 상인과 식당에도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과 재취업 성공수당 최대 190만 원을 지원합니다. 3개월 동안 받았는데 5,898개소입니다. 전 폐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약 한 1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담았습니다. 하지만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큽니다. 5년분 수익을 보장해달라고 했는데 1년도 안 되는 폐업 이행 계획서를 회수하고 끝까지 폐업하지 않을 것임을... 현재 식용으로 길러지는 개는 46만 마리로 폐업 후 남는 개들에 대한 관리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.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.